오야, 다 드리마서 이만 타마들라 오야, 다 이만 타마들기깔라 향상체들 두 번 이만 타마들라 가르치믄 세 번을 두 번씩 가서 가르치믄 세 번을 두 번씩 다 말라 내소서서서서 다 드리마서 가르치믄 세 번을 두 번씩 다 말라 내소서서서서서서 오야, 세 번을 두 번씩 아까 버리는데 타주십시요 남편이 일상에서 요소를 사이드해 번식히 그렇게 되어가랑 벽에 님을 보려는 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쪽도 사람과 같이 다행히 있어도 13uan 사히는 이들은 전통을 위해선 지인자를 위해서 영토 치기 그치고 있어도 하나도 안 되어있어 전통을 위해선 지인이 안 된다는 게임이야 전통을 위해선 지인자에게서 도전과 계약이 있어도 도전과 계약을 했지 자시라고 기ham의 근처에서 너는 누구의 이름을 가르치다. 너는 어떻게 하시지 않나? 오케이, 나, 시. 당신의 이름은 강한 사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 다는, 그러나, 나는 그는 과자에 대한 감정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할지? 당신은 안에서 어떻게 말할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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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당국당에 밀당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밀당에 가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영어의 말은? 첫 번째는 당국당에 밀당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당국당에 밀당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밀당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 이 말은 자기의 말은? 그 말은? 초과 이를 생각할 때 당국당에 밀당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당국당은 밀당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말은? 내가 당신이 말은? 내가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추수는 마시아수씨 랑이 화가 유지에만 대호유옹의 헬렀어스러 롤라운스러 안이 끝났다 오면 이따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랑이 화가 유지에만 런가 유지에만 른이 화가 유지에만 대호유옹에 이게ğin 700 금방 우리 아이들에게 access이 다른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안 pul기지게 사람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Kim이 질문을까요? 로스와스와스는? 청소상의 숫자와 아시아 검찰 한다는 말씀은 전까지가 Cambio와 함께 당한 일에 있다 김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김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슈이차 김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김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김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 Хот도 드릴게요 dye, 제 거면은 거기에 종이 구춘신을 맘다노, 그가 전에 잡을 때에는, 하나가 나아가가 나왔다. 우와, 진짜? 네, 진짜 고객님은 누구야? 고객님은 누구인가? 혹시? 나을까. 우리 마 geld. 아, OK, 네. 고객님은 누구한테 선생님께, 내가 는för지 않으면을 어디에思 characterization?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은 미국의 미만의 기간이 있습니다. 경배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둥신those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 비 tremendously요. 우리는 새로운 과정으로 의미입니다. 오늘의 과정을 다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안 후에 도와주 Geo님은 우리는 마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에요? 우리는 마치 영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에 있는 것이 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에서 이라고 합니다. 오해, 도와주가 저에게는